안녕하세요 오늘은 캘리그라피를 쓰고 이 캘리그라피를 좀 더 예뻐 보이고 효율적으로 보여질 수 있게 모버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우선 이거는 제가 이미 로 하나를 만들어 본 건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단 이 이미지를 보면 제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한 겁니다 이제 그 수학 노트 다이소 수학 노트 에다가 이제 글을 써 가지고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에요 자 사진으로 찍어 놓은 이 사진을 이제 포토샵의 효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입체적인 느낌으로 모버 파일을 씌워 줬습니다 이 모버 파일을 씌워 주는 효과는 로고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에요 이거를 저는 캘리그라피 에도 씌워 본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씌워 보기 위해서 해야 될 작업을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사진을 정면으로 찍어야 됩니다 내가 쓴 캘리그라피를 정면으로 촬영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와 같은 효과를 주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제가 새로 쓴 글씨 에요 이 새로 쓴 글씨를 아까 처럼 똑같은 효과를 줘 볼게요 어 이렇게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구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점선이 있습니다 점선이 있는 이유는 제가 이런 노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있는 거구요 이 글씨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우선 컨트롤 J 를 눌러서 똑같은 레이어를 복사해 주세요 그럼 복사가 되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적당하게 배치를 해 줄게요 컨트롤 T 를 이용하면 이미지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에 맞춰 주시구요 이 위에 그 노트에 링이 보이는데 이 링이 보이지 않도록 자르기 도구를 이용해서 잘라 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글씨만 나오게 됐죠 이제 여기에서 음 좀 더 대비를 많이 줘야 돼요 그래야 이 글씨만 빼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컨트롤 L 을 눌러서 레벨 값을 줍니다 여기서 이 조정할 수 있는 게 3개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있는 이걸로 살짝 내려 볼게요 이 조정 레버를 내리거나 올려서 좀 더 진하게 좀 더 선명하게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까보다 조금 더 선명해진 느낌이 들죠 음 저는 이 정도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 레벨 값을 한번 입력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미지와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이 눈을 꺼 보겠습니다 원래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정돈을 시켜줬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글씨만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술봉을 사용할 거예요 이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 하얀 색깔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이 글씨의 외곽선을 따라서 이렇게 점선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황은 지금 하얀 색깔이 선택이 된 거고요 우리는 이걸 반전시켜서 검정 색깔을 선택해 볼 거예요 그럼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I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제 글씨가 선택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번 해 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러주면 글씨가 뽑혀 나옵니다 자 이 오른쪽에 레이어를 봐 볼게요 이 글씨만 나와진 게 보이시나요 자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 글씨 쪽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글씨가 움직입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 이 샘플 이미지를 보면 그 바닥이 완전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 종이 같은 재질이 깔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종이 같은 재질은 어디에서 다운을 받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무료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픽사베이에서 이 이미지를 다운받았어요 그러면 픽사베이를 한번 켜볼게요 자 여기가 픽사베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검색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페이퍼라든지 아니면 페이퍼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텍스처라는 영문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다양한 재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오둘두둘한 재질이 아니라 이런 종이에다가 사용한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모벅을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한지 같은 백그라운드를 다운받으셔서 사용을 해주셔도 이제 캘리그라피가 좀 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종이 재질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이미지를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다운받으셨으면 그 다운받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포토샵에서 파일을 누르고 새로 만들기를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폭과 높이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1300에 900으로 진행할게요 그럼 이렇게 창이 열리게 되고 내가 다운받은 이미지를 열어 볼게요 자 이렇게 내가 다운받은 이미지를 열어 봤는데 이 이미지를 그대로 끌고 가볼게요 자 이렇게 내가 다운받은 이미지를 적당하게 배치를 해주세요 여러분은 이 상태까지 하셨으면 충분히 잘 따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글씨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자 그러면 아까 작업을 해놓은 아까 이렇게 글씨를 빼놓은 이 글씨를 가지고 이 이미지로 옮겨 볼게요 자 이렇게 옮겨 놓으면 제가 원래 올려져 있던 그림과 교차되면서 약간 복잡해졌죠 그럼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글씨는 삭제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뽑아 온 글씨가 위에 노출이 됩니다 위에 노출이 되는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우선 레이어를 눌러 주세요 레이어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레이어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에 컨트롤 딜리티를 누르면 색깔이 입혀져요 지금 우리는 하얀 색깔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하얀 색깔로 색깔이 입혀졌는데 여기에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할게요 그럼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이 뜹니다 여기에서 색상 오버레이로 가셔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선택할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보게 되면 빛을 보면은 가운데에 이렇게 막혀져 있어서 아까 전에 화이트가 삭제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따로 수정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포토샵에 약간 디테일함이 떨어지긴 하는데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여기도 약간 흰 부분이 남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주세요 아까 전엔 배경이 하얀 색깔이어서 이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빨간 색깔 배경을 깔아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얀 부분 요술봉 툴로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 빨간 색깔 배경을 깔아 놓은 이 레이어는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된 글씨가 탄생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약간의 효과를 줘 볼게요 효과를 주는 방법은 이 레이어가 있죠 글씨가 들어가져 있는 레이어 여기를 더블 클릭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뜹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약간의 효과를 줄 거예요 경사와 엠보스를 눌러주시면 지금 이것만 눌렀는데도 약간의 이렇게 엠보싱 같은 느낌이 살아났어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입체적인 느낌을 주고 싶다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효과를 더 주면 되고 이제 뭐 내부 그림자 이런 걸로 좀 더 효과를 더 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입체감을 표현을 해주면 간단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 정도로만 이제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빛나는 청춘을 완성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 하셨으면 굉장히 잘 따라 하신 거고 이거 말고도 다양한 모법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모법을 다운받으셔서 적용시켜도 굉장히 훌륭하게 캘리그라피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캘리그라피를 하나 써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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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